도달 땐가, 내가? 자, 이제 위례군 공주의 생사를 결정할 것이오. 단 한 사람이라도 반대한다면 우리의 거사는 실행되지 않을 것이오. 그리 되면 제1왕후는 위례군 공주가 될 것이고, 우린 그 신하가 될 것이오. 진정히 집으로 가겠다. 이 밤에요? 등극식이 코앞이니 일각이 급하다. 자, 이제는 결정됐어. 여왕은 백제를 위해 죽여야오. 위례군을 급습하는 것은 누구에게 맡길 것입니까? 우리 여섯의 손으로 안다. 누구 하나 빠져서도 안 되고, 다른 얘기가 맡겨서도 안 된다. 해서 주군이 죄를 묻는다면 우리 여섯의 목을 다 내놓는다. 언제 합니까? 지금 당장 이 밤 안에 끝낸다. 어라? 이 야심한 시각이 어찌 궁에 들어오는가? 위례군에서 변이 생긴 듯합니다. 무슨 일인가? 보십시오. 위례군 쪽입니다. 형님의 소녀는 연예 올라오고 있습니다. 영원히 제 thesis 이 하니는 사실은 이설틱은 이설틱에 결국은 위례군의 손실을 욕력을 위례군의 손실을 위례군의 손실을